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죠. 오늘 11월 5일 운명의 날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이 미 대선 테마가 다소 잠잠한 듯 떠 보이는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 증시가 대선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지 이 부분을 미리 예측하면서 또 시장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움직임 예상하시는지 지금 분위기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격전지에서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여전히 공화당이 유리한 쪽에서는 공화당 쪽으로 또 민주당이 유리한 쪽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전망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누가 될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여전히 확실하게 선고가 끝나는 11월 초판까지는 무언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소위 전문가들도 결론을 내리기를 점점 주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샤이 트럼프와 관련된 과거에 쓴 경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에 있어서 점점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거의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있는 이 결과만 가지고 한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지 않는 것이 최근에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그림을 살펴보면서 왜 미국 대선 이유로 주목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양쪽에 심리가 나와 있는데요. 한쪽은 이제 사업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나타낸 것인데 여전히 기준선으로 못 올라갔죠. 그렇지만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옆에 또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업 환경이 그렇게 크게 나빠진 것 같지 않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개선되는 것이 있지만 대선 정책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심각해지고 있는 해지볼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은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실물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심리도 약간 교차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구간에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사태에 비해서 뭐 한율이라든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심리로 보면 뭔가 이렇게 불확실성은 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뭔가 심리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정책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결국 실물 쪽, 이 실물을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맹과 함께 가느냐 조금 떨어져서 가느냐 그 다음에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하느냐 아니면 법인세를 올리느냐 정도의 차이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에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ISM 지수에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신규 주문과 재고의 차이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빼는데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재고가 늘었거나 신규 주문이 줄었거나 둘 다 진행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대하지 신호가 모두 별로인 거예요. 신규 주문이 떨어졌든, 재고가 늘었든, 두 개 동시 진행됐든 어느 것도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발표된 PMI 제조업 지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데다가 시장의 눈높이 아래에 있는 양상이죠. 결국 미국의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결정되기 이전에 뭔가 상반기의 물량을 당겨놓을 수 있는 만큼 다 당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숨죽이고 대선 이후에 확실한 정책의 방향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미국 증시도 지금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최근 2년간 증시를 끌어온 나스닥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다오지스나 오히려 국영제 종목권들이 좀 끌고 가고 있는 양상이죠. 나스닥 아직도 신고가 돌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장은 추가적으로 빅세븐이 다시 시동을 걸고 전체적으로 지수의 탄력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선 결국은 대선 결과를 보는 것이 좀 더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종목 장세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미국도 개별 종목 장세, 대선 이후에 만약에 랠리가 했다면 본격적인 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미국의 정책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좀 드러난다면 다른 변수가 고정돼 있다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의 어떤 방향성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시장도 뭔가 그 방향성에 맞는 종목군들이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저는 그렇다면 10월까지 중시 움직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랠리가 했다면 오히려 10월 이후, 11월 달에 미국 선거의 어떤 방향성이 확실해지는 시점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10월 달까지는 짧게 짧게 큰어치는 단기 전략이 좀 필요하고 개별 종목 장세에 여전히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 적용 가능한 전략 말씀하신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지금 어떤 종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도 모멘텀이 꺾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도 M7에만 집중했던 그런 전략적 접근에서 피해된다는 것은 5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도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적어도 대선 이후에 뭔가 방향성이 확실해지는 것을 지금은 기다리는 그런 전략적 인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입니다. 이 대선 전까지는 지수라든지 주도주라든지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 장소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이슈죠. 밸리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장 궁금한 것이 재료 노출, 뉴스에 팔자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꺾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시작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제가 5월 달에 여기 처음 나오면서 밸리업과 관련돼서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5% 정도는 편입해도 된다. 금융주 위주, 대형 금융주 위주의 대응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는데 지난달부터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9월 달에 정말 지수가 발표됐을 때 이게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오히려 그동안 지수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상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랑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MSCI에 편입되는 종목이 편입되기 전까지는 시장 대비 항상 플러스를 보였다가 실제로 편입되는 날부터 모멘텀이 떨어지고 주가가 오히려 악세로 가는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수급적인 요인이 줄어들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그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번에 지수가 편입되는 것이니까 연기금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쪽에서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조금 다른 수급일 수 있어요. 지금 비교들었다면 MSCI 수급이나 코스피백 편입 이슈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난 한 1년간 YTD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소위 주주가치 환원 액티브라고 하는 이런 펀드들이 많게는 10%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이미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최근에 이게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냐면 중소형주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형 금융주 위주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주들까지 편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미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 ETF 안에 들어갈 종목군들을 선별해놓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선투자가 상당 부분 돼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ETF의 추가적인 유입에 따른 긍정적 수급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미 시장 대비, 지수 대비 한 10% 정도의 추가 퍼포먼스가 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추가 편입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업종별로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종목별로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는 결국 종목을 좀 압축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이런 기계적 수급, 패시브 수급에 연동된 것이 아니라 업종 자체가 좀 수익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또 차별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벤트는 오히려 이벤트 노출에 따른 반작용,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 안에서도 3분기 실적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단기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들은 조금 선별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이슈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더 종목을 늘려갈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또 최근 들어서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또 꾸준히 올라오고 있냐면 PF 관련된 얘기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오히려 금리가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도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거의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PF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부채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금융주에 대해서도 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금융주 위주로 투자하신다면 더 대형주, 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섹터로 선택한다면 오늘 어저께인가요? 맥커링 어디에서 관련된 종목구들하고 쭉 리스트업했는데 그 안에서도 그냥 그 종목구들을 단순하게 사는 건 틀린 전략이다. 확실하게 3분기 실적이 견조하거나 4분기에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구들을 선별해내는 종목 가리기, 옥석 가리기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만 있어서는 안 되나 뭔가의 이익 모멘텀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을 좀 더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종목을 늘릴 필요는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들고 있던 종목은 어떻게 해요? 수익이 좀 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네, 수익이 났다면 저는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더 싼 가격에 재차 편입할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금이 있다면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밸류업 이슈가 저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이슈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금트세 이슈와 더불어서 상당 부분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 또 이제부터는 조금은 경계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의 폭을 좀 열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밸류업 이거 하나만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끊었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물론 재료를 확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자 성향에 맞게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갑니다. 이번엔 종목에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눈에 띄는 종목, 오랜만에 움직인 종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삼성전기였습니다. 사실 삼성전기는 잘 안 움직이죠. 그런데 어제 세계 최초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웨어러블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윗골이 달린 은봉이었어요. 장중에 한 7%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긴 했는데 종가상으로는 약 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같이 전고체 배터리 종목분들이 움직였는데 삼성전기만 봤을 때는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도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삼성전기의 어제 퍼포먼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물론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12만 원대까지. 그런데 불과 한 두 달 전 7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17만 원 거의 18만 원을 육박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언익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5월, 6월에는 저도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신제품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시장이 밀리는 구간에서는 시장보다 더 크게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대신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3분기 실적도 전혀 나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컨센서스보다도 좋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기는 3대 사업부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3대 사업부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체제하고 있는 게 MNCC죠. MNCC가 지금 ASP가 개선되고 있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MNCC 평단이, 평균 판매 단가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별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출 물량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ASP가 개선되니까 Q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마진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로 인해서 대신증권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삼성전기도 있고 그런데 삼성전기가 MNCC에서 글로벌 1위는 아니잖아요. 글로벌 1위 기업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1위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떨어진 시점도 그렇고요. 무라타의 지금 주가인데 무라타의 주가가 고점을 치고 떨어진 시점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주가의 전반적인 추이도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어저께 흐름을 보시면 전고채 전지라고 하는 초소형 전고채 전지라고 하는 이벤트 때문에 뭔가 주가가 반짝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NCC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추이에도 불구하고 무라타라고 하는 대표 종목도 주가가 일본 증시 최근에 좋잖아요. 그런데 일본 증시 최근에 이런 것도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기마저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MNCC 쪽은 좀 개선되고 있어도 MNCC와 관련된 전방산업 소위 세트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부품을 한번 쫙 끌고 갔는데 세트가 안 팔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러한 매출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이런 종목분들이 먼저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아이폰 16 좀 부진할 걸로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갤럭시 플립6나 그다음에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별로 그렇게 최근 판매량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의 화웨이도 신제품 나아가야 알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샤오미가 애플을 넘어서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1위를 차지했던 업체들의 탄력 둔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다가 기대했던 AIPC의 판매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 부품단에서는 초반에 셀인 효과 때문에 출하 효과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판매 쪽에서 셀아웃 쪽에서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에 대한 평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오늘 대신지권에서 나온 3분기 실적이 괜찮다라는 평가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현재 주가가 둔화되고 있는 건 결국 이 방향성에 대한 우려 세트에 대한 우려 자체가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즉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 7월 달에 이익으로 먼저 반영되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그 이후에 세트의 판매 둔화 같은 것들을 반영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팔라는 거냐 못 올라간다는 거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기 핵심 포인트도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미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핵심은 2025년 내년도에 1분기, 2분기 넘어가거나 혹은 4분기의 소비 시즌에 다시 IT세트가 할인 판매라도 하면 판매가 급증하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주가는 꽤 낮아진 상황이어서 가격적인 부담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사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동안 이쪽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매수의 기회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번에 판매되지 않았던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4분기의 소비 시즌의 일정 부분 판매로 이어지고 25년도에 또 다른 신제품들의 추가적인 판매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온다면 저는 신규매수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다시 기회가 온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격 많이 저렴해진 구간이다. 하지만 앞으로 숙제가 있습니다.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초까지 실적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 전망치 나오는 대로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삼성 전기에 대한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토리였습니다.